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피지오프입니다. 그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장시간 앉아있을 때 무릎이 아픈 환자분들의 경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시는 등에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 혹은 어떤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셨을 때 앞뒤 간격이 좁은 의자에 앉으실 경우에 무릎 쪽으로 좀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환자분들을 만나시면 이 영상의 내용을 조금 참고해주시고 선생님들의 치료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파텔라 쪽에 대한 해부학을 조금 보시면요. 지금 이 파텔라 주변 그리고 파텔라 텐던이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파텔라 텐던인데 파텔라 텐던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냐면 렉투스 페모리스에서 오죠. 렉투스 페모리스에서 오다 보니까 이 파텔라 텐던의 병증이 있으면 렉투스 페모리스가 위크가 오거나 혹은 위크가 아니더라도 머슬 파이어링이 약간 늦습니다. 무엇보다 늦냐면 안쪽에 있는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보다 늦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사실 렉투스 페모리스는 멀티 조인트 머슬이죠. 그러니까 다관절 근육입니다. 그러나 그 대퇴사두근의 렉투스 페모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세 근육은 싱글 조인트 머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싱글 조인트 머슬 같은 경우는 안정성에 기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익스텐션 포스에서 익스텐션에서 많이 더 활성화가 됩니다. 플렉션보다. 자 그런 반면에 렉투스 페모리스는 플렉션에서 더 많이 활성화가 되죠.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다보니 우리가 이제 플렉션 상황에서 파텔라의 안정성을 뭐가 잡아줘야 되냐면 렉투스 페모리스 즉 근육으로 말하자면 이제 액티브 시스템이 되겠죠. 안정성을 잡아주는 안정성을 잡아주는 액티브 시스템 그러면 이제 근육인데 이게 바로 이제 렉투스 페모리스가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렉투스 페모리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징 머슬의 역할을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힘줄 쪽에 이렇게 미세한 손상들이 이제 가해지게 돼요. 그러면 힘줄에 미세한 손상이 나중에 이제 낫는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한 통증이 낫는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남게 되냐면 렉투스 페모리스의 기능에 대한 부분은 기능의 감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잔존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오래 시간이 지속이 되면 이제 싱글 조인트 머슬들이 렉투스 페모리스를 대신해서 페이직화 됩니다. 그러니까 암정성 그러니까 암정성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근육들이 움직임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요. 페이직화 되는 거죠. 이제 스태틱한 기능들이 점점 섬유화가 대치되는 겁니다. 섬유들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앉아 있을 때 무릎 쪽이 좀 아플 수 있어요. 오래 앉아 있을 때 그리고 계속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한 자세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무릎 앞쪽이 뻐근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동반된과 동시에 오래 지속이 되면 여기 무릎 전면부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긴장이 전달되거나 혹은 유착이 생기거나 혹은 싱글 조인트 머슬에 대한 어떤 그 안정성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플렉션 상태에서 안정성을 위해서 싱글 조인트 머슬들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즉 다시 말하면 스태틱한 것보단 이제 페이직화 되다 보니 이제 어떤 게 사용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패시브 시스템이 사용이 되겠죠. 그게 이 밑에 쪽 파텔라 아래쪽에 있는 파샤와 텐던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시스템은 머슬 쪽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렉투스 페모리스 액티브 시스템 그 다음에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라테랄리스 이런 게 있습니다만 대장은 렉투스 페모리스가 되겠죠. 이런 액티브 시스템의 어떤 약화는 패시브 시스템의 과부하, 오버로딩을 일으키게 되고 병증이 있는 상황에서의 패시브 시스템의 오버로딩은 이러한 텐던에 대한 문제를 텐디노시스 경미한 텐디노시스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텐디노시스가 뭔지 텐디노페시가 뭔지 버자이티스가 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멤버십 영상에 올려놨는데 일반 영상으로 공개하기는 좀 그래요. 전문 영상이고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좀 더 고유하게 좀 알고 병원에서 쓰면 좋은 내용들이라 좀 일반 대중분들에게 이거를 그냥 공개하기는 좀 아깝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수많은 직종들에 관련되신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는데 제 채널은 물리치료사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텐디노페시나 텐디노시스와 같은 부분들은 멤버십으로 올려놨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멤버십 영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러다 보니요.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보고 싶었더니 한번 봤더니 보고 싶었더니가 아니죠. 파텔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샤가 여러 겹으로 나타나더라. 지금 한 겹 두 겹 그리고 세 겹 이렇게 몇 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쿼드리셉스 텐던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는 이쪽에서 파텔라 텐던으로 VMO가 이제 이쪽에 있네요. 자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치료에서요. 예를 들어서 텐디노시스 같은 경우는 염증이 없는 상태일 경우가 많아요. 염증이 없는 그냥 병적인 상태만 갖고 있는데 아큐트가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체외충격파를 마일드하게 적용해서 이 텐던 쪽 이 부분에 혈액순환 혈액순환을 목적으로 적용해 주실 수 있고 유착 제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사지가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치료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텔라 바로 밑에는 좀 더 어떤 구조로 있게 돼 있냐 이거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세분화된 책이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먼저 파텔라전 피부 밑에 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버자가 있고 또 버자가 있죠.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버자와 버자 사이에는 이렇게 파샤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 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층에 어느 버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걸 알아내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버자로 보고 그냥 이렇게 큰 덩어리로 표현하는 책들도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파텔라 위에서 스킨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호장치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찰에 대한 부분 스킨에서부터 이제 외부 압력에 들어와도 이렇게 이제 파텔라 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패시브적인 치료는 제가 아까 이제 힌트를 드렸고요. 이제 운동 치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오래 앉아 계실 때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렉투스 페모리스의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기능이 서로 역전되어 있는 바뀌어 있는 경우 아까 여기 보면 페이징 머슬과 토닉 머슬의 역할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픈 카이네틱 체인 OKC에서는 지금 뭐냐면 대퇴사두근 카드리세스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화이트로 표시된 거는 지금 활성도가 높은 걸 의미하고 반대로 어두운 거는 활성도가 낮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OKC로 저항 운동을 줄 때에는 햄스트링은 거의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지금 MRI로 지금 벌크가 변화된 이 부분들을 지금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지금 몸살이 살짝 온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OKC에서는 이렇게 카드리셉스가 모두 사용됩니다. 바스투스, 메디우스, 라테랄리스, 인터메디우스, 그리고 렉투스페모리스 다 사용되는데 CKC에서는 클로스 카이넥틱 체인에서는 보시면 좀 달라요. 양상이. 그래서 멀티 관절에 대한 멀티 조인트 머슬에 대한 부분들의 활성도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신 싱글 조인트에 대한 활성도가 높죠. 그래서 이 CKC를 할 때는 렉투스페모리스의 활성도가 낮고 이제 CKC에 대한 싱글 조인트 머슬의 활성도가 높은데 아까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CKC로 할 때 렉투스페모리스의 활성도가 높습니다. CKC로 할 때. 오히려 거꾸로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활성도가 낮아요.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익스텐션 포스로 가면 갈수록 익스텐션에 대한 엔드레인지로 가면 갈수록 어떤 근육이 더 써야 돼요? 멀티 관절이 아니라 싱글 관절 머슬 그러니까 바스투스, 메디우스, 라테랄리스, 인터메디우스 얘네들이 써야 되거든요. 더 렉투스페모리스보다. 근데 이미 얘네들은 안정성에 대한 기능보다는 움직임에 대한 기능에 대응해서 거기에 맞게 섬유들이 변화가 되다 보니 안정성에 관여하는 게 오히려 렉투스페모리스가 더 작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스쿼드를 할 때 렉투스페모리스하고 인터메디우스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롱기투디날로 이렇게 되면 렉투스 쭉 내려가면서 익센트릭 콘트랙션이 될 때는 렉투스페모리스가 오히려 벌크업이 쭉 됩니다. 그랬다가 익스텐션으로 가면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의 벌크업이 쭉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내려갈 때는 인터메디우스가 벌크업이 되고 다시 올라갈 때는 렉투스페모리스가 벌크업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환자분들에게 익센트릭 콘트랙션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쪼그려 앉아 내려갈 때 렉투스페모리스가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로 그리고 올라올 때는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가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절할 수 있느냐 자 스코드를 할 때 이게 발인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죄송한데 자 이게 우리 발이에요. 그리고 보폭이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자 쪼그려 앉아보세요. 자 엉덩이 내려보세요. 다운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간단 말이죠. 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더니 이렇게 파라렐하게 방향을 설정했더니 렉투스페모리스의 힘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느끼신다면 익센트릭 콘트랙션이 덜 되는 거죠. 내려갈 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발을 이렇게 돼 있으면 살짝 안으로 모아보세요. 환자분들의 발을 뭐 제가 지금 그림을 조금 애매하게 그리긴 했습니다만 자 이게 만약에 이제 0도라면 약간 여기서 여기 각도는 한 5도에서 한 8도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살짝 발을 안으로 모으는 거예요. 발을 안으로 모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무릎 구부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실래요 하면 처음 파라렐한 상태보다는 렉투스페모리스의 익센트릭 콘트랙션이 훨씬 잘 먹습니다. 초음파로 확인해보면 벌크가 확 올라오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에게는 지금 썸네일에서 제가 오늘 주제로 정의한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5KC를 쓰시면 오히려 더 쓰는 근육만 더 쓰고 안 쓰는 근육은 안 쓰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는 어떡해요? CKC로 바꿔주자. 대표적인 게 이제 런지하고 스쿼드인데 저는 스쿼드를 일단 스쿼드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발의 정렬을 FM대로 해보신 상태에서 뭔가 잘 이게 잘 먹지 않는 것 같고 환자분이 스쿼드를 반복하는데 계속해서 앞부분에 통증이 여전히 느껴지고 불편한 감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약간 발을 안쪽으로 살짝 서로 이렇게 모아준 상태에서 스쿼드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렉투스 페모리스가 훨씬 더 잘 먹습니다. 잘 먹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무릎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 특히 이제 장시간 앉아있을 때 무릎이 아픈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의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약간 방향을 조금 잡으실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제 이 내용 OKC와 CKC의 이 차이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요. 스쿼드를 할 때에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중량을 계속 얹어서 렉투스 페모리스를 더 과하게 쓰게 만드는 이러한 작업보다는 일단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환자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디웨이트만으로도 환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텐던에 이러한 미세한 마이크로트라우마를 단계를 넘어선 이런 병증들이 텐던 속에 잔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렉투스 페모리스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거고 무릎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조절해 주셔서 환자분들에게 정말 낮은 강도로 그러니까 무조건 무릎에 무릎을 많이 굽힌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정확한 건 렉투스 페모리스와 바스투스 인테메디우스 나머지 대퇴 삼두 그러니까 렉투스 페모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근육과 렉투스 페모리스의 기능 이런 기능의 조화 그리고 멀티관절 머슬과 싱글조인트 머슬에 대한 조화 스티빌라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엑서사이즈도 가이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또 치료하면서 좀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제 영상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 상당수는 초음파로 확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코드 자세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렉투스 페모리스가 벌크업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는 내려가고 거꾸로 스코드에서 올라올 때는 렉투스 페모리스의 벌크가 점점점점 감소하면서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 벌크가 올라가고 이게 상호적으로 서로 정말 사이좋게 교차하면서 근육의 수축이 이렇게 협응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